음악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우리가 35회 시험을 마쳤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적은 엄청 쉬웠습니다. 난이도가 하예요. 하. 그런데 지적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 우리가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장 1장 2장 3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4장은 지적 청량 파트인데 일반적으로 2, 3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35회 때는 지적 청량 파트에서는 한문제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적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고 등기 파트는 난이도를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면 누구나 합격 점수는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1번으로 갑니다. 출제이윤이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이래 나오잖아요. 공짜로 주는 문제죠. 그죠. 그거는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1번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풀이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보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죠. 결론은 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쉬운 문제죠. 신규 등록입니다. 자, 2번의 지목도 엄청 쉬워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은 지목 설정의 원칙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필 1목의 원칙,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가 있다.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추가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 거기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지목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하고 5번은 전하고 답. 우리가 전은 받치고 답은 논이죠. 그럼 받과 논의 차이는 경작방법입니다. 그거는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이라면 전,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이라면 답 이렇게 되죠. 2번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1번을 보면 지도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 틀렸죠. 그죠?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우리가 경계를 새로 증한 경우에 경계를 새로 증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걸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언제 작성하느냐? 그거는 지상경계를 새로 증한 경우에 복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새로 증한 경우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경계는 담장, 논두릉받두릉 울타리가 경계적이죠. 3번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아요. 4번, 5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가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계점의 좌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4번, 5번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강의 시간에 이 도표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네요. 이 4번은 여러분들이 자키는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전환이죠. 그럼 여기다 신규등록이죠. 그래서 토지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죠. 그게 신규등록, 등록전환. 이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2개입니다. 이 2개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이때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 부번, 애외는 최종본번, 다음수번부터 본번. 이때 애외가 적용되는 것은 3가지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토지이동에 따라 지번의 보육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이번 시험에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등록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 부번, 애외는 최종본번, 다음수번부터 본번. 제가 누누이 강조할 때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이 있고 애외가 있습니다. 애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따라서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외는 3개.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5번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 말을 찾아야 돼요.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토지의 면적이 한 필지의 면적이 100입니다. 100. 이걸 분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50대 51로 나올 수도 있고 50대 49로 나올 수도 있죠. 그 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많음은 버려야 되겠죠. 적음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경우에는 버린다. 버릴 때는 자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은 경우에는 올려야 된다. 큰 것부터 올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합병을 자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긍정이에요. 따라서 합병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지분 부여지역 이게 동리죠. 삼성동 삼성동 동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어요. 삼성동과 논현동은 동이 다르죠. 그럼 합병할 수 없어요. 자 4번에 보면 여러분들 봅니다. 합병하는 토지 소유권이 되는 게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지 연월일 날짜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축적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거 엄청 쉬운 문제잖아요. 6번에 4번입니다. 자 7번에 보니까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틀린 것 이렇게 해놨죠. 자 여러분들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돼서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이 바로잡을 때는 신청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9개를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게 1번에 보니까 연속 지적도 나오죠. 이는 법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지적이온의 어결 이런 것은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등록사항에 정정 9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시험은 오지선다행이죠. 그럼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항상 4개는 바로 쓰고 1개를 가져와서 그걸 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8번에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지목이 잡종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놨죠. 1번에 공항시설, 항만시설이죠. 여러분들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지목은 잡종지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류시설 잡종지죠.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잡종지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방조제 이런 것은 제방이죠. 제방 너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에 갈대밭, 시래의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잡종지가 되죠.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적도와 임래도의 공통된 축척 이렇게 묻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 법에서 도면의 축척은 7개죠. 그럼 여기 보면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천. 그래서 도면의 축척은 7개가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요. 그러나 임래도에서는 2개만 사용하죠. 3,000, 6천이죠. 그럼 여기에 3,000, 6천이 있고 여기에 3,000, 6천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10번에 지도공부의 연결사항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토지, 대장, 지목 맞죠. 그죠. 면적 맞아요. 경계 틀렸죠.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대장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계정자변인어법, 지번 맞아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3번에 공유주연명부의 지번은 맞죠. 지목은 X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래대장, 도면에 등록을 해요. 공유주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4번에 대지권등록부의 좌표 틀렸죠. 좌표는 경계층 좌표등록부에 등록하죠. 건물의 명칭, 대리군의 비율은 맞습니다. 자, 5번에 지적도.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도각성과 수치 맞아요. 그런데 부호 및 부호, 도 이거는 경계층 좌표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에. 이 11번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고른 것에 대해 놨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적공부죠. 그럼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가 있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물을 때 물을 때 토지의 표시라고 물을 수도 있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라고 물을 수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지적공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잡음이다. 청량 결과도 맞아요. 법원의 확정 판결서 맞죠. 등기부 등본, 이게 등기사항증명서 맞아요. 리얼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명서죠. 맞죠. 그러면 기역, 니언, 디컷, 리얼 모두 되겠네요. 이걸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 지적공부 복구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50%거든.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요. 그러면 복구 자료가 있잖아요. 이때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도 있고 여기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있거든. 그래서 이 7개를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네요. 여러분들 이 12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만 찾으면 아주 쉬워요. 자, 1번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변경할 때는 시로리사의 성인을 받아야 한다. X죠. 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축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성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인을 받지 않고 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외 두 가지가 하나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적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성인을 받아야 한다. X가 됩니다. 2번은 있잖아요.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축적변경 시행공고는 20일 이상이잖아요. 15일이 아니죠. 3번에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여기도 예외가 있고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자, 축적변경을 하면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하면 면적에 정감이 있거든. 그러면 청산을 하죠. 청산을 하는데 청산을 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5차 허용범이 인해인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 합의하면 청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자, 4번도 여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적변경 하면 청산금이 있죠. 그럼 청산금 납부 6개월, 직업 6개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라 납부도 6개월, 직업도 6개월.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청산금의 납부 직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축적변경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 확정 공고를 할 때는 소재, 지역, 축적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력도 축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파트로 넘어왔네요. 자, 1번에 보니까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필요적기제와 임의적기대를 구별하는 방법은 돈하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특약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임의적기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고 시간은 임의적이다. 자, 그런데 돈은 필요적인데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두 가지가, 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자가 있다, 치료가 있다, 보증금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치료 이렇게 놓으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잖아요. 따라서 치료가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때 공동신청을 묻고 있죠. 자, 그럼 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이죠. 그럼 보존등기의 말서도 단독이에요. 법인의 합병은 187조죠. 회사 합병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죠. 이미 소유권을 치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이. 그 다음에 포괄성계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상속이죠. 단독입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죠. 가장 쉬운 애는 개명입니다. 개명. 개명은 계약이 아니죠. 단독이죠. 그럼 4번에 수용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고 재결의 실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전을 물었으니까 단독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자동적으로 5번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만 차단했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이 강조할 때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이때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표제부에는 공동신청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을구는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입니다. 이건 전부 다 계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세 계약이죠. 저당권 계약이에요. 따라서 을구는 전부 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공동신청은 하나도 없다. 을구는 전부 다 공동신청이다. 그러면 갑구는 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죠. 그러면 공동신청이에요. 상속 계약 아니죠. 토지수용 계약 아니죠. 그러면 단독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의 신청정보와 전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건 너무 쉬웠죠. 그죠. 우리가 성소한 등기 어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그죠. 자, 핵심은 이거죠. 성소한 등기 어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필정보 제공은 어무자가죠. 따라서 성소한 등기 어무자는 제공하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네요. 2번에는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예요. 대리인은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서에는 성명주소만 기록을 하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어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어무자가 있거든. 어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요. 그런데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죠.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무자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느냐, 권리자가 올라가느냐, 권리자죠. 따라서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어무자는 안 해요. 그 대신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어무자, 권리자 둘 다 해. 하나 조심할 건 어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하느냐,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4번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해관계인이 있다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5번에 외국으로 작성된 경우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16번도 너무 쉬운 겁니다. 여기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대상 아닌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속지법원의 상속등기는 안 된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껏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리얼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멸실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말이에요. 소유권 외의이라면 이게 저당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면 멸실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멸실등기 되는 게 멸실등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멸실등기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되는데 단 멸실등기를 할 때 저당권자에게 멸실등기 한다는 뜻은 알려는죠. 그러나 저당권자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죠.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멸실등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껏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리얼은 등기 대상이 되어요. 자 17번에 진정 명의 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죠. 여러분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조심하는 것은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요. 2번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 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엑소적이죠. 자 여러분들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복합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복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서, 농지 지득자격 증명서 이런 것들은 첨부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든 등기 청구소송에서 판결서를 받았다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예요? 이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서를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등기 판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할 수 없다니까 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되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정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유정은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 말. 여기서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고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거치지 않고 가느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는 표현이 없죠. 그럼 당연히 등기된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반드시 앞에 미등기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유류문을 침해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유류문을 침해해도 등기는 해준다임. 자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속에는 법정 상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이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판결서를 가지고 가니까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다면 협의 분할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냐 사망 일자냐 사망 일자냐 여러분들 답은 이거죠.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다면 사망 일자를 쓰는 것이고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을 했다면 협의 분할 일자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이니까 협의 분할 일자가 아니라 사망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 1번 2번 3번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5번에서 답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듣던 게 권리의 변경 등기 이게 전서의 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예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권리의 변경 등기가 성낙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주등기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에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 반드시 동시에 들어갔을 때만 등기를 내주죠. 따로 들어가면 등기 안 해줘요. 환매특약 등기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환매특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있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죠. 없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보느냐 하면은 자 이 표현이에요. 그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배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갑과 이 갑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병이 올 수 없다. 이게 제3자를 환매특약 등기는 할 수 없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3번에 환매특약 등기에 처분 건지를 흔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환매특약 등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매할 수 있다. 4번에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주죠. 따로 들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환매 기간은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임의적 기재가 되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에 임창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로 여러분 여기에서 전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전입니다. 그럼 항상 등기를 할 때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 이전이라는 말은 권리의 주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면 부기등기다. 그러면 임차권도 이전이 되죠.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네요. 니언에 임차권등기명령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죠.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나가야 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습니다.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이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전할 수 있다? X죠. 수업시간에 아주 많이 다루었던 질문입니다. 디것에 미등기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간에 직권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가 이거죠. 미등기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간에 직권으로 보르등기한다. 하나는 미등기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간에 직권으로 보르등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디것은 오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에 21번에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공동저당이죠. 그럼 여러 개 부동산 저당권 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되죠. 그러면 기역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등기간에 공동저당에 설정된 게 각 부동산, 여기서 각 부동산이라는 게 종전부동산,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끝부분에,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맞아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 디것은 답이 바로 틀렸죠. 왜 틀렸느냐. 여러분들 공동담보목록은 5개 이상일 때잖아요. 그럼 이거는 디것은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요. 이거는 101번지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00번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101번지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정해서, 그럼 추가가 됐으니까 2개가 되었죠. 2개가 되었으니까 공동담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했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종전등기부에도 표시를 한다. 자, 여기서 조심을 합니다. 여기도 끝부분에, 여기도 끝부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종전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의 핵심은, 이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각 부동산 끝부분에,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의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2번은 있잖아요. 조금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앞에 있죠. 이 A가 가등기입니다. 그럼 B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들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전세에 가등기가 들어왔는데, 전세권 이후에 가압료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과 가압료는 양립할 수 있죠. 그건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자, 임차권 설정에 가등기가 들어오고,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임차권과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3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용의권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저당권에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제일 잘 썼던 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4번을 보면, 여기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위치가 지금 바꿔져 있거든. 이거는 소유권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거든. 그럼 답은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은 되지. 그러나 이걸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소유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1월 1일 날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하면 이 저당권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호해 줘야 될 자는 을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은 되죠. 그런데 이걸 말소 안 하면 소유자가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이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해볼게요. 저당권에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에 가등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당의 본등기를 했다면 이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든. 자, 여기서 보호해 줘야 될 자는 을이잖아요. 가등기가 을이었잖아요, 을. 자, 보세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양립이 되죠. 자, 보세요. 소유자가 변해도 변해도 이 저당권은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자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자, 23번에. 너무 쉬운 거예요. 관공서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관공서가 체납처문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들어갈 때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인에 인한 권리이든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압류 들어가는데 뭐 허락받고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관공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관공서가 넣으면 끝 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돼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촉탁으로 하여야 할 걸 신청으로 하면 각화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화한다. 이렇게 돼. 그다음에 여기서 해임에 재판을 했죠. 그러면 촉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문제는 항상 법원에 수탁자임에 재판을 했다면 이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답으로 만들어서 법원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 관공서니까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4번에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촉탁에 관한 절차는 신청에 관한 절차를 중용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의 가등기네요, 그렇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본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은 가등기대로 소급한다. 틀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순위가 있고 물건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다. 그러나 물건 변동은 본등기 대조. 따라서 물건 변동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1번 틀렸어요. 2번에 소유권 잃은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마치된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를 하면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 보존을 하는 거죠. 그게 대항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병이 가처분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가처분입니다. 이 가등기는 2번이죠. 가처분은 3번이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이거는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이 우선이잖아요. 우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글자만 참으면 됩니다. 양도라는 거는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항상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이 이전은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소유권 이외를 이전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부기등기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지나가게 되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추정된다, 엑스죠. 여러분들 등기의 효력에 추정력이 있는데 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지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고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합격하셨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자격증을 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어요.